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HLB 급등의 징조가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급등이 나와서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진짜로 이제 비싸지는구나 하고 확인을 한 후에 매수하는 게 일반 개인들의 심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어떤 종목을 또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런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다 올라가고 나서 크게 올라가니까 진짜 그렇구나 하고 안심하고 사죠. 그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먼저 올라가고 나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 박살바이오도 제가 한번 이때 분석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분석을 하고 요날인가 제가 분석을 해드렸을 겁니다. 이때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설마 진짜 되겠어? 이렇게 느껴지겠죠. 이제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이거 하다가 더 올라가겠나 하겠지만 그러고 이제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다가 계속 올라가면 요런 데서 이제 또 잡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고 이제 내려가면 큰일 났다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되겠죠. 그러고 이제 또 올라가면 이제 2차 상승하는가 보다 하다가 지켜보다 지켜보다가 여기에서 또 사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도 결국은 잘 못 먹습니다. 잘 먹지 못하죠. 하필이면 또 요렇게 올라갔더니 요기에서 샀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가를 보면은 내가 없다. 그리고 그냥 구경하고 있다. 야 이 박살 정말로 좋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요기에서 샀다 그러면 지금도 손실구간이죠. 한 달 반 동안에 손실구간입니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아직도 손실이군요. 내 본전 언제 올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이거 진짠가 보다. 다 올라가면 이거 진짠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HLB 지금 상황을 보면은 주가가 또 이렇게 요렇게 헤매고 있을 때는 재료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얘는 뭐하러 사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 이평선도 다 깨고 차트만 본다 그러면 오로지 기업 내용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차트만 봤을 때 야 이거 더 떨어지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외수 기회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나 많이 사라 이렇게 뭐 하고 그러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못 믿죠. 못 믿다가 요렇게 올라가면 아 이제 진짜 가는가 보다. 진짜 요때 외수 기회라 그러더니 안 사고 있었더니 진짜로 이제 매수계 맞았네? 이런 마음이 또 들면서 요기에서 또 이제 따라 요기에서 따라잡고 쭉 올라갔다면은 괜찮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또 흔들어 버리니까 이것도 뭐 어쩌죠. 이런 마음이 또 생겨죠. 자 그런게 보통 개인들의 투자심리입니다. 올라가면 욕심이 생겨서 따라잡고 싶고 내려가면은 겁이 나니까 사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이 회사를 분석하고 그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내려왔을 때가 매수 기회다 라고 역발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역발상을. 보통 이렇게 이제 백화점에서 백을 세일한다 그러면 그런 역발상 역발상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잘 하죠. 싸졌다 하고 사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면 더 오히려 또 팔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좌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그런데 현혹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러면 급등의 징조들을 좀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앤디 승신청이 너무나 많이 가까워져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죠. 자 그런 상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급등하고 올라가기 전에 많이 흔들어냅니다. 원래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지만 어쨌거나 지금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잘 해결이 됐죠. 이 폴첸 박사도 드디어 HAB 소속이 됐습니다. 헐 박사도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폴첸 박사가 3자 배정으로 유승에 참여해서 이제 이 권리 인수 글로벌 권리 인수가 잘 마감이 됐죠. 마감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더니 쭉 밀고 밀어버렸죠. 급등이 보통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 전에 크게 흔드는 게 또 일반적입니다.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크게 막 흔들어대죠. 이렇게 크게 흔들어대고 쭉 올라갔죠. 지금 이제 크게 흔들어대고 있죠. 올라갔다 내렸다 흔들어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지금 대차 감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1,4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줄어들어서 앞자리가 9 바뀌고 나서 10에서 9로 바뀌었죠. 10에서 9로 바뀌고 이거 언제 8로 바뀔까 했는데 8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8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 7로 갈까 라고 했는데 지금 곧 있으면 7자로 바뀔 것 같죠. 대차장구가 정말 열심히 줄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줄이고 있죠. 정말 열심히 줄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세 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번째로는 이 공매장구가 또 계속 줄고 있죠. 550만 주 수준에서 어찌됐건 주식은 주가는 지금 계속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공매장구는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550만 주 수준에서 440, 430, 420, 410, 400만, 390 하다가 건너뛰고 360으로 지금 건너뛰어 버렸죠. 360만 주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550만 주에서 360만 주니까 거의 200만 주 가까이 줄어들었죠. 정말로 이거 눌러대면서 정말 많이 짓누르면서 지금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급등의 지금 전조 현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다 보여줘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도 실제로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안 믿죠. 주가가 올라가야지 진짜 그러면 올라가 있는데 왜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계속 인위적으로 짓눌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한 번에 반영이 되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 한 번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NDA 승인 신청 전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밀어 올렸지 아니면 NDA 승인 신청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다 비켜 이러면서 쭉쭉 올라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요건으로 좀 본다면 최근에 보면은 아주 좋은 호재 소식들이 주가가 올라갈 만한 호재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주가 상승 탄력에 이런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계속 지금 축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자궁경부암 식도암 임상결과 발표 11월 30일 식도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간세폼 신장암 12월 9일날 뛰어난 치료효과 또 이렇게 또 나왔죠. 그리고 오늘 또 나왔죠. 나노젠 코로나 백신 임상 시작 소식. 요런 소식들이 계속 HLV 관련된 전부 다 호재 소식이죠. 전부 다 호재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주가 상승 재료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나 이제 이 공매들이 계속 눌러대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호재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HLV가 이제 기업가치가 크게 급변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지루함을 줬다가 거불함을 줬다가 요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매 세력들은 대차장구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고 급격하게 줄여 나가고 있죠. 그리고 공매 쇼커버링도 급격하게 최근 들어가지고 더더욱 급격하게 지금 공매 상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NDA 승인 신청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부분을 앞두고 이 공매 세력들은 상당히 지금 빠르게 뭔가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주가가 지금 당장 못 간다 그러면 저런 호재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누르기 힘든 그런 뭔가 트리거를 당길 만한 호재가 딱 나오게 되면은 그냥 갭으로 뛰어버리겠죠. 아마 뛸 겁니다. 이렇게 갭으로 뛰거나 강한 상승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매 세력들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떠한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 공매 세력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흐름은 못 막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HLB와 쌍벽을 이루는 공매들의 천국이 있죠. 공매들이 정말 천국이라기보다는 지옥이죠. 아주 앞으로 지옥이 되고 지금 지옥이 되고 있죠. 셀트린도 보면 공매 세력들이 각종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올 때마다 JP모간이 앞장서 가지고 계속 지옥을 눌렀습니다. 그러고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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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주 힘들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누른데도 한계가 생기죠. 그래서 한계가 딱 생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그런 에너지가 생겨버렸죠. 이런 에너지가 생기다 보니까 어느 적정 시점에서 더 이상 누르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밀어 올려 버리죠. 이렇게 밀어 올려 버리는 이런 상황에 좋은 호재 소식들이 터져 버리니까 공매 쇼커버링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쭉쭉 밀어 올렸죠. 그러니까 안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이제 JP모간이 또 공격을 하고 그러나 또 반발 매수세가 계속 이제 들어오고 셀트은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때문에 더 밑으로 밀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해도 계속 저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HLB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찍어 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2평선으로 봐도 지금 모든 2평선 다 뚫어냈죠. 그리고 5회선 하나만 남아 있는데 5회선이 넘기는 것은 그냥 한 번 툭 치면 올라가는 게 5회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런 시그날들이 전조 증상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